자, 여러분들 앞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셨죠?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좀 개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주제가 10번부터 14번까지가 회전관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강체가 나왔다. 강체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성에 대한, 회전에 대한 관성효과가 회전에 대한 관성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관성모멘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관성모멘트를 어떻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느냐 할 때의 회전축에 대해서 우리가 불연속적인 질량 분포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M-I-R-I 해가지고서 쓰죠. 이때 여기는 이 기호가 나온 이유는 축으로부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 입자의 위치에 대한 수직거리인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적인 분포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의 적분꼬를 갖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은 지금 하나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있는 얘 원통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골치 아파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제일 앞쪽에 있는 작은 고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들은 축으로부터 거리가 전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얘들의 질량들을 싸그리 싸그리 다 계산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극소질량을 갖다가 내가 DM이라고 써보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한 조각의 회전관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DM 곱하기 R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때 R이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회전관성은 얘 갖다가 우리가 싸그리 다 덜 좀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R은 일정한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보면 이 작은 조각의 질량이 L에 해당하는 것만큼 쭉 늘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MR제곱이다. 이런 걸로 간단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답이 4번이 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회전관성 볼 때 여기는 이 거리가 축으로부터 수직거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 원통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얼마가 늘어나든지 질량이 늘어날 뿐이지 얘가 회전반경과 관련된 이 R값이 안 바뀐다는 것 때문에 여기가 그대로 더해지면 된다. 이 길이에 해당하는 건 질량 증가에 기여할 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인 이런 원통 형태의 우리가 회전관성 측정할 때는 기본적인 고리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모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항에 대한 답은 4번이라는 걸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우리가 여러분들 교수님들 따라 좀 다르긴 하죠. 회전관성에 대해서 일일이 증명해봐라는 걸 권장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대략적인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좀 외워놔라 라는 것도 보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후자를 선호합니다. 이유가 굉장히 물리적인 상황을 갖다 고려할 때 보면은 디스크랄지 구형태, 그다음에 원판, 우리가 봤을 때 네모난 판 이런 경우들은 워낙 흔하게 실험실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회전관성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속이 꽉 찬 구의가 여러분 증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질량이 가득 차있는, 질량이 있는 이 중심을 질하는 이 축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얘가 얼마가 된다. 여러분들 거의 외워두시면 좋아요. 질량 중심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mr 제곱이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속이 비어있는 구는, 속이 비어있는 구가 이렇게 돈다 하면은 그 비어있는 구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3분의 2mr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 좀 재미있는 건 얘보다 얘가 회전관성이 더 크다라는 게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같은 질량이라면? 그래서 맞는 게 여기서부터 가까운 애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애들도 있고 멀리들이 있는데 얘들은 전체 질량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보니까 납작한 원판이다. x, y 평면에 놓여있는 납작한 원판이라는 건 여기 이 부분 질량이 다 있는 것이죠. 여기는 얘가 지금 여기를 축으로 돌아간다.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건 얼마가 돼요? 디스크는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고리가 된 거죠. 고리. 그러니까 질량이 여기 바깥쪽에만 있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얼마가 되냐? mr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전관성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안했는지 보려면 항상 차원을 분석해보면 되는데 베타라는 상수에다가 우리가 보통 통상 이런 mr 제곱이나 l 제곱골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상수를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제일 회전관성 큰 게 누굽니까? 얘죠. 앞에 개수를 보세요. 얘가 1이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0.5가 돼 있고 얘가 0.4가 돼 있고요. 대략 아니게 0.7이 가깝죠? 얼추. 그래서 제일 큰 녀석이 누구다? 4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1번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가보면 몇 번처럼 돼야 되죠? 그렇죠. 3번과 같은 이런 걸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랬던 이 4가지 타입은 어떤 각종 시험이 됐건 대회가 됐던지 간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자주 써먹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외워두시길 바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11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낚이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지 더 이상 다른 정보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가 재질이 같다라고 하는 거지 재질이 같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정보가 지금 밀도가 같다라는 거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정보는 뭐냐면 여기는 밀도, 최적 밀도라고 하는 예를 갖다가 보는데 우리가 부피당 질량값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 얘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질량을 알아야 우리가 회전관성을 알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제됐건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양이 똑같은 걸로 봐서 직접 모르더라도 아 베타값이 같겠구나라는 정도는 확인됩니다. 기하학적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질량하고 반지름을 이용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원통형인 걸 갖다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파이 R 제곱 L분의 M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파이 곱하기 2R 제곱에다가 2L분의 M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밀도가 똑같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B가 몇 대 몇이다? 1대 8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질량의 M이라고 할 때 얘는 8M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중심축 동일한 중심축에 대한 회전관성 보니까 얘는 베타값 정확히 보니 2분의 1이죠. 2분의 1인 거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M 곱하기 R 제곱이라면 B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값이 똑같네요. 자 그럼 얘가 질량이 8M에다가 얘 반지름이 2R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베타 MR 제곱에다가 몇 배가 되죠? 3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의 회전관성이 A의 몇 배가 된다. 32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약간의 장난질을 한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아 이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보면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균일한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금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균일한이라고 했고 원판이 질량과 두께가 같다고 했죠. 어쨌든 간에 모양이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풀어야 될 게 이걸 원판의 모양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두께를 갖다가 T라고 하자 반지름 R로 하자 그쵸? 질량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량과 두께가 같다고 했죠. 질량과 두께가 같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해보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똑같은 상태 그 다음에 균일하기 때문에 밀도가 같은 상태라면은 이 T에 따라서 이 R값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길이를 갖다가 두께에 해당하는 것이죠. 얘 두께 갖다가 내가 키워주게 되면 이 반지름이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까지 봤을 때 회전관석이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물질로 이루어졌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반지름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두께는 같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하학적 모양이 원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 베타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꼴이 될 텐데 두께랑 상관이 없어져 보일 텐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얘 말고 질량이 똑같다고 되어있죠.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R하고 두께 사이의 관계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녀석의 밀도 얘가 지금 내가 요거 이 밀도가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부피가 파이 R 제곱 T 분의 얘 질량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질량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갖다가 한번 모양을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예쁘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습니까? R 제곱이라고 하는 얘를 내가 미지수를 바꿔주기 위해서 로우 파이 T 분의 M으로 써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계산이 좀 쉬워지는 게 베타 값은 상수고요. M 값도 같다고 했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로우 파이 T 분의 M이 되니까 여기서 일정한 상수들을 싸그리 모아보죠. 베타에다가 로우 파이 M 제곱 T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두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들은 공통적인 미지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회전관성은 입자를 구성하는 밀도의 반비량 꼴이다. 어떨 때? 질량과 두께가 같다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밀도가 어떤 녀석이? 밀도가 더 큰 녀석의 회전관성이 더 작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답이 가볍게 1번이라는 걸 우리가 가볍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문제 갖다 보면은 이거를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식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쨌든 13번 답이 1번이라는 걸 체크하시고요. 여기는 13번 문제까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챘나 모르겠지만 얘는 보면은 평행축 정리를 질문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거는 물리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써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는 게 좋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뒤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강체들이 있을 때 질량 중심을 지나는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이 최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료 주어지기를 질량 중심에 대한 게 나오게 되죠.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강체가 이렇게 있다. 강체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어떤 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내가 축을 이런 식으로 옮기게 되면 이때 옮겨진 거리를 갖다가 H, 그 다음 강체 질량을 내가 라지 M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얘에다가 이만큼이 더해진 게 새로운 회전관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속이 꽉 찬 구 그랬으니까 문제 상황을 보면은 질량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 분포되어 있는 구 형태에서 여기 있는 이 질량 중심 지나는 여기 있는 이 질량 중심 지나는 이 회전관성이 현재 얼마다? 5분의 2MR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질문은 뭐랬냐면은 가장자리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옮겨본다. 이렇게 옮겼다. 그래서 R만큼 옮긴 거기 때문에 새로운 회전관성 얼마가 됩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얘에다가 MR제곱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얘에다가 MR제곱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5분의 7, 5분의 7 MR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답은 5번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교수님에 따라서는 평행축정리만 수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수직축정리라고 하는 예를 수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게 일반 물리 볼 때 약간 조심할게 어떤 부분이냐면 X축을 기준으로 한 이 회전관성과 Y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회전관성은 나머지 한 개의 축에 대한 회전관성과 같다. X축 Y 서로 직교하는 두 축에 의한 회전관성의 합은 얘랑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판의 모양일 때 판 모양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구형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공간상의 대칭이 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피 평행축정리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수직축정리를 잘못해가지고 공식만 들들들 외운 친구들은 얘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판 모양일 때는 성립하지만 그게 공간에 분포하는 구형이거나 구 모양태거나 뭐 이런 원통이 되거나 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전관성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뒤이어서는 운동법칙에 대한 얘기를 마저 더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면은 얘 우리가 토크와 관련된 혹은 강체와 관련된 운동법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법칙을 갖다 보게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회전운동할 수 있는 이 관성바퀴 디스크라고 하는 여기는 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병진운동하고 있는 얘하고 다시 얘기하면은 회전운동하는 이 녀석과 광체와 그 다음에 병진운동하는 이 물체 사이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고정축이기 때문에 고정축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뭐였냐면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어떤 지면에서 봤을 때 자 이거 강체에 대한 얘기에요. 지면에서 봤을 때 어떤 강체의 어떤 피점에 대한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지면에 대한 축 자 회전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회전축에 대한 피점의 가속도를 쓰는데 지금 이 상황은 축 이 부분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0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축에 대한 피점의 가속도하고 똑같을 거예요. 밖에서 보든 축에서 바라보든 그쵸? 자 이게 고정되어 있을 때 장점이에요. 문제 해결할 때 자 그런데 이 가속도를 다시 써보면 우리가 회전운동하기 때문에 가장 쓰기 편한 게 극좌표계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의 r 캐럿과 r 알파라고 하는 이 세타 캐럿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 구심 가속도 원의 중심을 향하는 성분 얘가 접선 방향 가속도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콕 찍었을 때 이 방향 지름 방향 가속도와 접선 방향 가속도가 있다. 맞죠?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쓸을 건 뭐냐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녀석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여기 있는 이 줄의 속력이 여기 있는 줄의 속력이 여기 있는 이 물체의 속력과 똑같아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 부분이 있지. 여기는 얘가 봤을 때 축에 대한 바퀴 P의 접선 방향 가속도가 접선 방향 가속도가 저기는 저 물체의 병진 운동 가속도하고 똑같다. 여기는 얘 회전 운동할 때 이 부분이 얘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R, 알파라고 쓰는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런 방법만이 문제 푸는 방법은 아니긴 하니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장력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력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에 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얘가 다 16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라고 써볼게요. 뭐 나와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체 16kg짜리 물체에 대해서는 얘는 점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대입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16g 마이너스 T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 물체의 물체의 병진 운동 가속도 같아요. 아래쪽을 내가 플러스방에 잡은 겁니다.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도르래 고정되어 있는 이 디스크 있죠. 원판이라고 할까요? 바퀴? 관성 바퀴. 자, 관성 바퀴는 얘가 보니까 이 축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힘으로 계산하지 않고 토크라는 개념을 쓰면 조금 더 토크라는 걸 정의하면 조금 더 수월해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고정 축에 대해서 짜잔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고 했죠? 축에 대해서 보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 0.2가 되죠? 0.2 곱하기 T가 토크 값이 되고요. 이때 이 녀석의 회전 관성이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0.5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냐냐면 물체의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얘 물어봤으니까 각 가속도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얘가 R분의 A 값 그 R 값이 아까 얼마였었죠? 0.2였었죠?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속도 값하고 얘가 똑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이때 여기는 물체 질량이 16kg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16g-t가 16 곱하기 a가 되고요. 연립방정지 풀어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는 t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얘가 2분의 5가 되니까 그렇죠? 2t가 5가 되기 때문에 0.4분의 5가 되죠. 0.4분의 5a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얘가 12.5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값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가속도 값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얼마가 되죠? 얘가 16 더하기 12.5분의 16g가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시니까 얘가 28.5분의 16g 여기서 g가 중력가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봤을 때 28분의 16 정도 된다. 그렇죠? 대략 된다. 그럼 대략 한 0.5 얼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답이 2번 이렇게 0.56g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합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말은 하진 않겠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더 한 가지를 제안한다고 하면 여기는 이 문제 갖다 풀 때 뒤에 저희가 단답형 문제 풀 때 한 번 더 제안을 하겠지만 한 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하고는 일반화된 문제풀이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갖다 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보입니다. 뭐냐? 회전축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만든 이 장력에 의한 토크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잘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면 토크의 합이 0입니다. 그럼 이 전체 시스템에서 가해는 외부 힘은 중력밖에 없죠. 또 하나가 재밌는 건 여기서 얘가 내려올 때 이 장력이 한 일과 얘가 한 일의 합이 얼마가 되죠? 0 되죠. 그러면 약간 눈치가 있다면 전체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관성바퀴하고요. 관성바퀴하고 그 다음 물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지구가 있겠죠. 지구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보았을 때 여기서 이 사이에서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냐면 16kg에 작용하는 이 중력밖에 없죠. 다시 얘기해보면 이때 이 장력이 일을 안 하는 게 하는데 이 장력이 하는 일과 이 장력이 하는 일이 합이 0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로부터 똑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하는 건 이렇게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뒤에 단단평등 보여드리겠지만 에너지 보존법칙까지도 가속도를 동일하게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왜 두 개의 제안을 드리냐면 시험 문제에 갖다 풀 때 항상 보면 이런 여러 개 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호가 헷갈린다거나 힘 방향이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할 때는 이게 도저히 제한이 된 시간 내에 문제 못 풀게 했어. 이럴 때는 얼른 여기로 돌아가서 에너지로 빨리 풀어봐야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제안 드린 건 예와 예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단답형 문제일 때 똑같은 문제를 에너지로도 풀어보고 예로도 풀어볼 테니까 비교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의 답은 2번이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고정된 축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전히 똑같이 운동법칙을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힘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 F가 있고요. 자 여기 끝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끝에 장력이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경험적으로 여기 축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선생님 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라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요놈 새끼 토크하고 요놈 새끼 토크합이 얼마가 됩니까? 0대죠. 알짜 토크는 결국 얘만 남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즉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아마 왼쪽으로 가속운동 할 거다 라고 일정 부분 여러분이 눈치를 좀 채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회전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르래 같은 축바퀴 같은 요 녀석의 운동 상태를 고려해야 되죠. 그럼 재밌는 거는 요 끝점을 한번 잘 보세요. 얘가 움직일 때 여기서 얘가 만약에 요렇게 축바퀴이기 때문에 요 둘이 무엇이 같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같습니까? 그렇죠. 요 각이 똑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눈치를 조금 채야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갖다 보니까 아 이 축바퀴의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건 요 힘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이 끝부분이 움직여가는 속도나 가속도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가속도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봤을 때 돌아가죠? 돌아갔을 때 여기 있는 요 녀석 이렇게 돌아간 녀석의 각가속도를 갖다가 내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도 알파값이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서로 공통적으로 갖는 물리량이 무엇인지 만일이면 같진 않지만 비유를 할 수 있다면 비유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디다가 간에 여기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질문하시는 게 요 고정축이 있으면 축도 힘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힘을 가합니다. 왜 가야 되냐면 여기는 전체 시스템이 합력이 0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여기는 고정축도 여기는 전체 축바퀴에 대해서 또 다른 힘이 현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하나씩 보자 이거죠.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물체에 대한 운동법칙은 얘는 지금 병진운동을 하고 있다. 병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운동법칙은 알짜 힘이 얼마다? T가 되겠죠. 우리가 T이골 MA라고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축바퀴라고 부르는 축바퀴에 대해서 얘가 보니까 얘는 회전운동을 하고 있죠. 저 두 개 갖다 보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고정축에 대해서 토크를 계산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으로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 세 점이 만드는 토크값이 얼마가 되냐 봤더니 자 우리는 토크라는 요식을 써볼 거예요. 얘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즉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요 토크가 어떻게 요 토크가 양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R1 곱하기 F가 이 F의 한 토크 그 다음에 여기 T는요 R2T라고 하는 얘는 토크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죠.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R2T가 된다. 그러면 요 회전관성 I라고 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알파가 되는데 문제는 이때 요 끝점에 요 끝점 조심해야 할 건 요 끝점에 가속도값이 얘랑 똑같다. 이때 가속도가 뭐라고요? 원운동하는 요 요 중심방향 가속도가 아니라 접선방향 가속도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요 알파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쓰면 좀 편하겠습니까? 조심해야 할게 R2분의 A다 라고 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조금 편하죠. 질문이 가속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A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여기는 얘가 요 녀석을 갖다가 여기로 쓱 하고 대입해주면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R1F 마이너스 R2에다가 MA가 되고요. 얘가 I 곱하기 R2분의 A가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R1 곱하기 R2F에다가 마이너스 R2 제곱 MA가 I 곱하기 A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값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죠? I 플러스 MR2의 제곱분에 R1 R2 F가 된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는 이 보기가 어디 있는 거 봤더니 여기 3번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조리 표시하라고 할 때는 얘가 들어가야 맞지만 우리는 관심 없는 게 여기는 이런 고정축이 있었을 때 여기 부분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뿐이 사실은 전체 시스템적으로 전체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런 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7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한번 가볼게요. 질량이 1kg짜리인 두 블럭이 있고요. 회전관성이 0.01인 디스크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마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하라고 돼 있으면 먼저 판단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가 병진운동을 한다. 그리고 얘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얘는 이 축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요. 얘는 끌려가는 병진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간에 힘을 모조를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중력가속도 제가 10이라고 쓴다라는 걸 깜빡했네요. 중력가속도 10으로 써주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10루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장력을 내가 T1 쓰되 항상 장력 표시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이 줄이 잡아당기는 이 장력을 내가 T2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T2가 되겠죠. 작용점 항상 이 도르래에 찍어주는 거 연습하시되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 회전하려면 얘가 더 커야 되죠. T2가 아니라 T1이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마찰력이 있네요. 자 우리 이거 빨리 판단합시다. 이 운동마찰력 얼마입니까? 얘의 무게가 중력이 10루톤이면 수직항력 10 마찰기의 수 0.1이기 때문에 뮤 N이라고 쓰면 얘는 0.1 곱하기 10 그래서 얘는 1루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갖다 풀 때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병진 운동하고 있는 물체 두 개가 있죠. 자 여기 갖다 보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가겠죠. 여기서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얘 움직이는 동안에 전체 줄의 길이가 안 바뀐다라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줄의 길이가 안 바뀐다. 줄의 길이가 안 바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얘의 속도와 얘의 속도가 속도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이 줄의 속력이 전부 똑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속력 변화나 여기 있는 얘의 속력 변화나 같아야 되고 대신 여기서 이 끝부분 이 끝부분 이 접선 방향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단 실제로 여기는 이 부분은 원운동하기 위한 지름 방향 가속도와 접선 방향 가속도가 있지만 이때 말하는 거는 뭐다? 탄젠셜 방향이라고 하는 접선 방향 가속도가 얘와 값이 같다. 이런 얘기죠. 핵심은 뭐라고요? 줄의 길이라고요. 자 그러면 운동 법칙을 한번 세워봅시다. 얘 갖다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10-T1이 질량 1 곱하기 A가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오른쪽을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T2-1이 질량 1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병진 운동 끝났고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법칙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 혹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알짜 힘 F는 MA라고 하는 걸 써본 거고요. 얘는요 토크 값을 우리가 I 알파로 쓸 수 있다. 얘에 입각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 방향으로 써볼게요. 물론 엄밀하게는 이렇게 쓰는 것도 맞겠지만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이 방향 기준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 보니까 여기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 있죠. 반지름이 현재 0.1m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얘가 보니까 0.1 곱하기 T1 에 의한 토크 이 토크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1 곱하기 T2가 여기는 이 회전관성 얼마가 되냐면 0.01 곱하기 알파 값이 되겠죠. 이때 여기는 이 알파 값이 다시 보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0.1분의 얼마가 된다. 가속도 A가 되겠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여기는 얘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 세번째 식을 갖다 보니까 얘는 T1 마이너스 T2가 얼마다. 값이 A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죠. 적당히 짜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식과 요 식 요 세 개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요 세 식을 싸그리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9가 나오죠. 얘 얘 얘 얘 더하면 그리고 이 계산해보니까 3A가 나와서 A값은 지금 보니까 3m 퍼 세크 제곱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3이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0.3이 나와 있는데 3이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숫자가 약간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3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을 갖다 보게 되는데 쌤이 제안하는 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문제 갖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못 박아두지 마시고 우리가 운동법칙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운동법칙이라고 하면은 맥락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물론 정확히는 세 가지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애플은 MA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법칙이라면은 일 에너지 정리 또한 일 에너지 정리 또한 얘도 운동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F는 MA다 라고 하는 이 방식만 가져가지 마시고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속도란 말을 애초에 지우고 선생님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가속도를 끌어낼 수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고정축을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얘 한번 보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끌고 올 때 얘가 양해를 하지만 그만큼 얘가 음해를 하죠. 여기서 얘가 내려갈 때 이 부분이 음해를 하지만 여기에서 양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여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한번 쭉 따라오세요. 봐. 시스템 왔을 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저기 나와있는 물체에다가 물체 있고요. 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한 접촉면이 있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보니까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 또한 뭐라고요? 하나의 운동법칙이라고. 그러면 얘가 기억이 안 나면 얘로 빨리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거죠. 이때 전체 시스템 보니까 이 녀석이 한 일과 얘가 한 일은 소거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주면 돼요. 에너지 관점에서 얘는 지우면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저 시스템 전체 일을 하는 건 누구냐면은 중력이 일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마찰력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서 운동에 바뀌는데 이때 얘가 각 물체의 병진 운동 에너지하고 도르래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죠. 에이 여기에서 어떻게 가속도가 나옵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럼 얘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상태에서 H만큼 물체가 내려갔다 볼게요. 그러면 얘 또한 H만큼 같겠죠. 그리고 얘 이동한 거리도 H만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속력이 주인공인 거야. 얘가 속력이 V일 때 얘도 속력이 V가 되고요. 이때 여기 속력 같은 경우에는 R 오메가꼴로 쓸 수 있겠죠. 맞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중력이 하는 일은 얼마가 되지? 중력이 하는 일은 아래쪽으로 C 변이 H 되고요. 마찰력이 한 일은 음의 1이 되는 거 보이셔야 돼요. 마찰력이 한 일은. 그러면 병진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갖다 보니까 정지하고 있던 애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정지하고 있다가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꼭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해도 돼요. 뭐 이렇게 쓰든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얘가 2분의 1에다가 질량이 얼마라고 돼 있죠? 1이죠. 1 곱하기 V제곱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를 내가 편하게 0으로 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는 이게 V제로야 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편의상 가속도를 구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되죠. 이유는 뭐 때문에? 물체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도르래 회전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에다가 회전 관서가 얼마였죠? 0.01에다가 오메가 제곱 떼고 처음 거 0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때 주의사항은 이 오메가 값이 아까 했던 것처럼 R분의 V꼴로 써보자고요. 이 아래에다 여러분 0.1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9H가 자 보세요. 얘 보니까 V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0.1 집어넣으면 이거 소거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V제곱 해가지고서 2분의 3 V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모양을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이 식과 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6H가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 물론 내가 여기다 0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분명 외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뭡니까? 2A S라고 하는 이 꼴과 닮았죠. 그럼 이 자리가 변이 H에 당하기 때문에 이게 얘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속도가 여전히 3m 퍼 세크 제곱 이라는 얘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갖다 문제 풀 때 어디다건 구하고자 하는 게 어차피 공통적인 어떤 가속도가 됐건 속도가 됐건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결국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갖다 볼 때 이게 언뜻 보면 뭐가 방에 복잡하고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얼른 에너지로 가서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아니면 일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하는 건지 이걸 빠르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준비했던 강의 1강과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선다형 문제들이었고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워낙 어려워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콕콕 찝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금 이게 문제풀이뿐만 에너지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 내가 놓쳤다 틀렸다는 부분은 반드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본 강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뒤이어 3강과 4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강체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단답형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업으로 지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